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진을 한두 번씩은 꼭 찍으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찍은 소재들이 많은 계절에는 사진들 많이 찍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 앱에는 사진을 좀 더 잘 찍게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원하는 사진을 찍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의 다양한 기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프레쉬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프레쉬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끄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프레쉬 기능은 이 위에 있죠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가지가 나오게 되죠 왼쪽에 있는 것은 프레쉬를 끄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자동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상시로 켜져 있는 게 되겠어요 오토로 두시게 되면 원하지 않는데도 프레쉬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레쉬는 꺼놓고 이용을 하시고요 필요할 때만 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타이머죠 단체로 사진을 찍을 때나 또는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사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약간의 텀을 주고 찍게 되니까 흔들림이 훨씬 덜하겠죠 이렇게 누르시면 2초, 5초, 10초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2초로 주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셔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찍히게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들고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거나 흔들리는 사진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찍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9대 1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3대 4, 9대 16, 1대 1, 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대 4는 우리가 요즘 쓰는 이런 스마트폰보다 길이가 좀 짧죠 그 다음에 16대 9는 지금 카메라 앱을 켰을 때 까만색이 나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6대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풀은 이 카메라를 완전히 꽉 채우는 사진이죠 풀은 사이즈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진을 찍으실 때는 4대 3, 3대 4, 9대 16 이렇게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는 사진은 1대 1 사진 또 많이 쓰죠 그럴 때는 여기는 1대 1로 이용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모션 포토죠 이 모션 포토 기능은 한 장막만 찍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짧은 영상식으로 찍히게 되죠 자, 눌러볼게요 그 다음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모션 포토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움직임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진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골라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션 포토는 정지 컷을 여러 장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하는 사진 한 장만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장면별 최적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은 빛 갈라짐 효과라든지 문서 스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문서를 스캔을 할 때 주변 배경은 없애주고 원하는 문서만 정확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빛 갈라짐 효과는 야간에 불빛을 향해서 찍게 되면 일부러 만든 것 같이 빛이 갈라져서 퍼지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 갈라짐 효과는 상황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카메라 위치를 어느 정도 잘 잡아줘야만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촬영 구도 추천이죠 이 촬영 구도 추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카메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중간에 이렇게 선과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에 이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겹쳐지면 좋은 구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러면 추천하는 구도가 되겠죠 이렇게만 찍어주셔도 훨씬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주면 훨씬 편리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찍거나 급하게 찍으셔야 할 경우에 촬영 구도 추천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이죠 자, 가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는 QR코드 스캔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여기서 QR코드 스캔에 체크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촬영 버튼 밀기죠 지금 고속 연속 촬영으로 돼 있는데요 자,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손으로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리세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연사로 찍히게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사진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연사로 찍혔다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연사 사진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왕관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인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싫으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순간 포착을 하실 때는 이 연사 기능이 굉장히 편리해요 순간 포착하실 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찍고 난 다음에 사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도 이 상태에서 찍을 수 있죠 자, 동영상은 누르고 기다렸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렇게 동영상이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찍히는 상황이죠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찍히는 시간이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끝났으면 스톱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셔터 버튼을 움직일 수도 있죠 자, 터치해서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 셔터 버튼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화면을 돌렸대거나 할 때 자, 누르기가 좀 곤란하다 할 경우에 이 셔터 버튼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왼손으로 셔터를 눌러도 되겠죠 꼭 여기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셔터 버튼을 터치 드래그 하셔서 원래 셔터 위에 얹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HDR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 HDR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HDR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한 장만 찍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자체적으로는 여러 장을 찍게 됩니다 그 사진들을 합성을 전부 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죠 자, 그 대신 이 HDR 모드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긴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죠 찍고 바로 내리시면 흔들려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찍고 잠시 멈추셔야 돼요 이렇게 HDR로 찍으면 셔터가 눌린 다음에도 사진 정보를 계속 촬영을 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뜰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찍자마자 바로 내려버리면 정보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사진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HDR로 찍었는데도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카메라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멈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상 추적 AF죠 자, 이것도 움직이면서 찍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죠 저는 이것도 켜고 이용을 하는데요 자, 다시 카메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나무를 터치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노란색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어때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 찍을 때도 아주 좋겠죠 움직이는 사물이나 사람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상을 계속 추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초점 잡고 노출 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고정돼서 쫓아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수직, 수평, 안내선은 다 아시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켜야 되겠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게 되면 이렇게 수직과 수평, 안내선이 3분할이 되게 되면서 구도 잡거나 수평 잡을 때 아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 반드시 꺼내서 수평 잡을 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촬영 방법이 있죠 촬영 방법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죠 촬영 방법 누르시면 음량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량 버튼이 좌측에 붙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성명령으로 할 수도 있죠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고 하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이라고 하면 동영상이 촬영되죠 자, 플로팅 버튼은 아까 보셨죠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플로팅이 켜지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아까 같이 셔터 버튼만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바로 플로팅 버튼을 꺼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 내밀기로 찍을 수도 있겠죠 자, 음성명령으로 찍게 되면 찰칵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손으로 버튼을 누른다고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죠 특히나 셀카 같은 거 찍을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동영상도 찍어 볼까요? 동영상 촬영 자, 그러면 동영상이 바로 촬영이 시작되죠 자,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간단하게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손바닥 내밀기죠 자, 이것도 편리하겠죠 그 대신 이 손바닥 내밀기는 셀카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 앞쪽에 붙어 있는 카메라 있죠 자, 이걸로 찍을 때만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꺼볼게요 이렇게 잠금 모드 상태에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또 터치하셔서 자, 우측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실행하고 또는 패턴 같은 비밀번호 있을 경우에는 또 풀어줘야 되고 복잡하죠 급하게 찍어야 할 경우에는 시간도 걸리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금 화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바로가기라고 나오죠 자, 이 바로가기에 전화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 왼쪽 바로가기는 전화고 오른쪽 바로가기는 카메라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켜놓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잠금 화면 상태에서 더블 터치를 하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카메라를 터치 드래그 하시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이 되겠죠 화면 열고 잠금 풀고 할 필요 없이 카메라는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이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마다 기기 자체가 지원하는 확대할 수 있는 배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까지 있죠 0.5, 1, 2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터치해서 기다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율 조절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광학 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줌이 되겠어요 광학 줌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줌은 아무래도 광학 줌보다는 조금은 화질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도 먼 거리에서 찍을 때는 어느 정도 확대를 해도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광학 줌의 한 두 배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니까 가까이 찍고 싶은데 멀리 있는 물체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기능만 잘 알고 찍으셔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